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돌고 있죠. 이번 주 토요일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과천에 있는 눈썰매장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의가 들어왔는데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데 염려가 된다는 문의를 받아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손 깨끗이 씻으시고 또 사람들 붐비는 곳에 가실 때면 마스크를 쓰게 되면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건강들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알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게시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1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로부터 게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저술 목적은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함으로 천국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기록 목적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 상황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역사적인 상황을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로 보는 견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역사적인 상황을 네로 황제가 통치했던 그 시기로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은 기원 후 54년부터 68년까지의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시록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지역 밖에서도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네로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지도 않았고 로마 지역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박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역사적인 상황을 역사적인 정황을 네로 황제가 통치했던 그 시기로 보는 것은 무리가 무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시록의 역사적인 상황에 관한 두 번째 견해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로 보는 견해입니다. 계시록의 시대 상황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로 이해한다면 기원 후 81년부터 96년까지가 배경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우리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을 우리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는다면 혹독하게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때는 로마 지역 밖인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은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으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지역 밖에서도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전하고 있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역사적인 정황을 고려한다면 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가 황제로 있을 때 이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모진 박해와 모진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우리 주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우리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는다면 혹독한 박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황제의 숭배는 로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지역 밖인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역시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황제 숭배의 위협을 받았고 만약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면 혹독한 박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게시록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모진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포함하여 온 세상의 악의 세력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요한 게시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한다면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요한 게시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게시록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총 3개의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은 게시록에 나오는 3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인 인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재앙은 7개의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인재앙 여섯 번째 심판과 일곱 번째 심판 사이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인재앙 여섯 번째 심판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6장 1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인재앙 여섯 번째 심판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는 이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답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복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복과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어떤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요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을 초월한 아무도 능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이 큰 무리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이 큰 무리 즉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몇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을 초월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을 초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어떤 특정 국가나 어떤 특정한 인종이나 어떠한 특별한 성별에 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국가와 민족과 인종과 성별을 초월한 범세계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계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국가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범세계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두 번째로 아무도 능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근거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14만 4천명으로 제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아무도 능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14만 4천명으로 제한된다는 이 신천지의 주장은 잘못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14만 4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으로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2는 구약의 열두지파를 가리키고 두 번째에 나오는 12는 신약의 열두사도를 가리키고 마지막에 나오는 천은 무한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통틀어 존재하며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제한적이지 않고 무한하다라는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14만 4천명으로 제한된다는 이 신천지의 주장은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세 번째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흰옷과 종려가지는 승리에 대한 축하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흰옷과 손에 들고 있는 종려가지가 승리에 대한 축하를 의미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7장 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있다는 것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풍성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하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셀 수 없는 그 무리로서 승리한 사람들이며 주님과 풍성하고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이러한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보혈로 인하여 구원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10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또다 하니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또다라고 크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어린 양 내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천사들도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또다라는 이러한 외칭과 경배에 천사들도 역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기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새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금방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고 있을 때 천사들도 역시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24장로 중의 한 사람이 요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이 많은 무리들은 누구이고 이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을 입은 이 많은 무리들은 누구이고 어디서 왔느냐는 장로의 질문에 요한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흰옷을 입은 이 무리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요한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에게 질문을 한 장로에게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가르쳐달라고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는 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에 대해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장로는 요한에게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첫 번째로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인하여 겪었던 고난과 박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과 박해를 겪었지만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어 이곳 천국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는 요한에게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과 보혈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천국에 오게 됐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과 보혈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죄가 정결케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는 계속해서 요한에게 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나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장로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영원하고 풍성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하고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두 번째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밤낮이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은혜 가운데 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이리니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장로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16절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줄이지 아니함과 목마르지 아니함과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함은 우리 욕심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영육간에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은 6장 35절에서 요한복은 6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 6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천국에서 영육간의 모든 면에서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축복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예수께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생명수 세모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세모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눈물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흘렸던 눈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인하여 겪었던 고통과 좌절과 슬픔의 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천국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인하여 겪었던 고통과 좌절과 슬픔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신이 씻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신이 위로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좌절과 슬픔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천국 백성들에게는 오로지 기쁨과 행복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복과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내용을 다루어서 이 시간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로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과 풍성하고 영원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은혜 가운데 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장막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신이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영역 간의 모든 면에서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 세모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좌절과 슬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에게는 오로지 기쁨과 행복만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이 이러한 천국의 복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데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바라보므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나 핍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나 핍박 앞에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과 핍박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핍박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할 때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복과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나 핍박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복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과 핍박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함으로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복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